아... 별명은... 차차야 이거 보여줘도 돼? 사실 나는 핸드폰이 두 개야 매력 있을걸? 미안 안녕 난 차정원이라고 해 안녕 어... 2023년은 토끼의 해잖아 그래서 오늘은 토끼를 만들면서 대화를 나눠볼까 해 반말 인터뷰는 처음이야? 어... 반말 인터뷰는 처음이어가지고 반모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거든 반말 모드 근데 해본 적은 처음이어가지고 버릇없어 보일까 봐 되게 긴장돼 아... 나도 처음 해보는 양모 펠트 만들기인데 안에 이렇게... 이게 진짜 양모인가? 이게 진짜 양모가 들어있어 일단 양모랑 되게 섬사탕 같다 평소에 만드는 거 좋아해? 평소에 만드는 거 있으면 열정적으로 하는 편이야 별명 있어? 별명 있어? 어... 별명은 차차야 차정원이라서 성이 차니까 친구들이 편하게 차차라고 많이 불렀던 거 같아 인스타 아이디가 특이하던데 무슨 뜻이야? 아... 별명이 차차니까 원래는 그냥 차차로 만들고 싶었는데 인스타를 늦게 시작해가지고 다른 아이디가 있더라고 그래서 원래 내 본명인 차미형을 잘라서 차미라고 불렀거든 친구들이 그래서 차미를 이렇게 늘린 거야 단순노동 좋아해요 요즘에 나는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요즘에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어쨌든 23년이 다가오잖아 그래서 새해에는 다이어트를 좀 해볼까 싶어서 맛있는 걸 더 많이 먹고 있어 오... 진짜 잘 된다 어... 최근에 먹었던 맛있는 것 중에 어... 너무 많은데? 어... 원래 면을 좋아하기도 한데 우동을 먹었거든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한남동에 그냥 진짜 우동이랑 김밥 딱 그 두 개만 파는 데가 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 어... 혹시 이름도 얘기해줘야 돼? 그냥 한남 우동집이야 이름이 이름이 없어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하는 분이야? 맞아 밥이랑 빵이랑 비율이 같아 넌 어느 빵집에 가야 너를 만날 수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진짜 시트에 별거 없이 버터랑 그냥 잼 이렇게 발라져 있는 게 있는데 그 버터랑 잼이 너무 맛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움직여서 배출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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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진 말하는 거지? 하하하하 하하하 원래 평소에 내 사진을 진짜 안 찍어 그래서 핸드폰에 이거는 최근에 내가 아니라 나의 반려견 사진인데 이거 보여줘도 돼? 자고 있는데 다리가 짧아 근데 항상 이렇게 벽에 다리를 붙여서 굽히고 자 엉덩이를 대고 자 최근에 가장 자주 보는 사진이고 그리고 내가 셀카를 진짜 못 찍는 걸로 친구들한테 유명하거든 근데 최근에 아바타를 보러 가서 셀카를 찍었어 나는 마음에 들어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우동이야 그리고 사진은 사실 나는 핸드폰이 두 개야 나는 사진을 내 사진을 진짜 안 찍는데 다른 걸 찍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최근에 나온 아이폰 색감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는 예전에 XS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오래오래 썼는데 엄청 감성이 나랑 감성이 맞는 사람이 그 사과를 그만두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XS로 나는 사진을 찍어 그래서 이걸로 찍으면 모든 사진이 다 감성적이야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눌러서 어둡게 찍어 근데 어쨌든 이 카메라 두 개의 감성이 거의 90%인 것 같아 어쨌든 두 개로 근데 이게 되게 집중을 해야지 만들 수 있는 거라 조금 집중해서 만들어 볼게 여러분들이 너의 패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다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옷들이지 않아 내 옷장 안에 다 있을 것 같다 이런 옷들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나는 요즘엔 겨울이어서 코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원래 양말을 좋아하긴 하지만 겨울에 더 신을 수 있는 양말이 많은 것 같아서 되게 두껍고 포실포실한 포근한 양말? 그래서 컬러가 엄청 귀여운 양말들을 요즘에 눈여겨서 보고 있고 그걸로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짠! 이렇게 얼굴이 완성이 되었고 귀를 붙여 볼게 근데 이거 몇 세용일까요? 14세 이상 와 14세 쉽지 않은데 우와 됐다 일단 귀가 살짝 벌어지긴 했는데 귀를 다 붙였어 토끼 맞지? 이제 다음에 빠르게 몸통을 이제 속도를 좀 내서 운동을 진짜 평소에 너무 사실 안 하거든 그래서 요즘에 6개월 만에 PT를 다시 나갔어 몸통을 두 번째로 완성을 시켰어 이제 두 개를 연결을 해볼게 이렇게 요즘에 옛날 노래들을 많이 따라 부르고 있어 나도 최근에 알게 된 노래인데 노을의 그리워라는 노래가 운전할 때 따라 부르면 되게 가수가 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곡이더라고 노래 바꿔주대요 아직도 볼링 200점이요? 아니 내가 그때는 방송에서 처음으로 볼링을 치는 거여서 되게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왔나 봐 200은 말도 안 되는 점수인 걸 알았어 최근에 최근에 쳤는데 141이였어 되게 귀엽지? 빨리 팔다리 꼬리를 붙여볼게 팔에 팔에 엣지가 있어 인생 영화나 드라마는 있나요? 인생 영화나 드라마? 나는 내 인생에서 클래식이라는 영화를 제일 많이 봤어 여덟 번은 본 거 같아 그리고 드라마는 며칠 전에 끝난 재벌집이라는 드라마를 제일 재밌게 봤어 최근에 그럼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거 같나요? 수식어가 붙는 거 같나요? 나는 친근한 배우가 되고 싶어 어디에 나와도 이질감이 들지 않는 그런 친근한 배우가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 하고 싶어서 장면한 배우 같은 게 있어? 이유도 함께 많았지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사극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사극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오래 들었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당근을 만들어 볼게 당근을 만들어 볼게 또 받으니 나 친분한 게 있어 아니 없어 내적 친분을 많이 쌓은 상태야 되게 노래를 잘 부르셔서 영상으로 노래 부르시는 거 많이 찾아봤어 근데 친분은 없어 말해도 될까? 진짜? 내력 있을 걸? 미안 진짜 말해놓고 되게 부끄러워하고 있는 중이야 진짜 자꾸 귀엽지? 당근도 만들었어 내 꼬리를... 일단 꼬리를 달았고 당근을 마지막으로 안겨주면 끝날 거 같아 이게 되게 얘기하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멀티가 잘 안 되는구나를 처음 알았어 하지만 그래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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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귀여운 양모 토끼를 드디어 완성했어 근데 되게 로지 같다 오늘 반말 모드로 하는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라서 아직까지 이게 맞나 모르겠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 오늘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어쨌든 토끼도 같이 만들어보고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앞으로 더 차근차근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자주 채널에서 인사하고 많은 활동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